안녕하세요 호산나 FM라디오 나록 케냐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한국어를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케냐의 피터강 선교사입니다. 호산나 FM라디오 95.2MHz 방송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3시간, 4시간 떨어진 곳에 나록에 있습니다. 나록 이곳에서 타운에서도 한 4km,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발 한 2,200m 정도 됩니다. 지금 시즌이 한국에는 참 더운 시즌인데 여기는 좀 춥다 하는 가을, 겨울 느낌까지도 잠잘 때는 많이 추워서 정말 전기 장판이 그리운 그런 기분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호산나 FM라디오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호산나 FM라디오 95.2MHz 나록에서 FM으로 송출이 되는 호산나 방송은 이곳 나록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전세계에서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날로그 방송, FM라디오가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재정 상황도 있고 여러가지 기계적인 문제도 있어서 아직 해결이 될 때까지는 일단 한 3시간 정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할 때 공지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에서 지나간 방송도 그렇고 우리 호산나 방송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다라고 하면 유튜브 검색 엔진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록 952, N-A-R-O-K 952, 95.2MHz를 952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호산나 FM라디오 호산나 나록 방송국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화면, 유튜브 채널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 나록은 나이로비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리프트벨리를 넘어서 교통 상황이 조금 복잡한 곳인데 그래도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 4시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이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케냐에 오셔서 한번 나록을 방문하시겠다 그러면 한 서너 시간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 호산나 방송은 이곳의 마사이분 여러분들과 그리고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케냐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기독교 방송으로 이제 걸음마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사랑,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케냐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복음이 정말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또 전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과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록 952, N-A-R-O-K 952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저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호산나 FM 라디오 952, 95.2메가리스 나록에서 아날로그 FM으로 들을 수 있지만 전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방송 HBS 호산나 FM 라디오입니다.